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슬렌더토비 3 지하묘지입니다 저번 2화 때 병원에 감염자가 생겨서 살아남은 몇 명의 생중자들이 지하묘지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겠죠? 역시나 그곳까지 괴물들 쳐들어갔고 몇 명이 살아남았는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아이템 10개를 찾아야겠죠? 어떤 괴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와 근데 이런데 피신하면 원래 괴물이 못 들어오지 않나? 아 완전 지하 벙커같은 느낌인데? 혹시 몰라 이 게임의 엔딩은 생존자를 발견할 수도 있어 뭐야! 아 너였니? 아 얘는 귀여우네 어 너 되게 느리다 너 나 잡을 수 있겠니? 너무 느린데 얘는? 멍충멍충 아 빠르네 어떻게 팔만 기어다니는데 저렇게 빠른거야 팔밖에 없잖아 쟤는 자 일단 벌써 4개 모았구요 1화랑은 다르게 챕터 2랑 챕터 3는 맵이 되게 좁네요 다행히 그니 그니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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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지마 제발 예 얘가 여기까지 온 으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 오 쟤는 어떻게 마 나는 저기 못가는데 미쳤나 미쳤나 이번에는 수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는 병원이라 그런건가? 잠깐 여기 밑에 봤고 그 말은 저 오른쪽 끝에 쪽에 아마 남은 두 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? 뭔가 저런에 한 네 명 정도 따라다녔으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저 괴물 농락이나 하자고? 왜그래요? 어 여기 어 여기 이건 뭐지? 어 여기 올라가시면 못 온다 뭐지? 날 인식을 못하는 거겠죠? 근데 이 기계가 뭘까? 되게 수상하긴 하는데 아 제가 얘가 유턴을 잘 못하네 다리가 얘가 유턴을 잘 못하네 뚱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아 야 이거 뭔가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미안해 어 뭐야 한 번 잡혀주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남은 아이템은 한 개 남았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히맨팔 인성 논란이라고요? 아니 인성이 아니라 나도 몰랐어요 이게 얘가 이렇게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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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여깄구만 어 싫어? 아 뭔가 챕터3는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살짝 미안하고 뭔가 슬픈 고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야 부금까지 슬퍼 뭐야? 부금은 슬프지? 내가 진짜 뭔가 잘못한 걸까? 자 하여튼 생존자들이 병원에서 지하 벙커까지 탈출했는데 그래도 지하 벙커에서 또 생존자들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겠죠? 다음 구간 또 어딜지 다음 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 corrupt 예언 吗 이 이 이어 mentions 요즘